고향영상미디어센터 고향영상미디어에는 숨은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길 찾아 떠나는 여행 안녕하세요. 고향 FM 숯불산책 진행자 임윤경입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엔 박물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향시엔 지구 반대편인 중남미의 문화재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박물관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낯설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오문화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한 개인의 일평생 노력과 신념의 결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사제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올려 이뤄낸 박물관이라고 하니 고향시의 문화재로서 자랑인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선진국 문화를 동경하며 이를 따라하는 것이 유행하였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는 나라로 지금은 발전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선에서 세계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때라고 하네요. 이유는 어떤 나라가 자리잡아 성장하는 과정은 농업, 공업, 상업, 문화순으로 발전의 단계로 올라간답니다. 선진국의 진입의 문턱에 다다를 쯤에는 인문학이 유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더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들어서면 고구학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는 인문학을 통하여 지식을 갈구하는 것이고 세계화되면 그 다음은 우리는 선진국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네요. 이는 달리기에서와 같이 2등은 앞사람의 등을 보며 쫓아가지만 추월하여 앞으로 나가면 이제부터는 혼자서 목표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뒤따라오는 선수를 견제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인문학에서 인류문명의 연구를 하고 고구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군요. 제국들은 인류문화재를 많이 갖고 커다란 박물관을 갖고 있고 고구학 연구에 힘을 쓰고 있답니다. 제국들이 그 나라에 인류문명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 문화재를 모으던 식민시대도 있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박물관에는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였다는군요. 일본도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재를 가져가 제국의 길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불법적으로 약탈한 것이기에 대부분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고구학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반증이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세계에서 유지하려면 이제부터는 고구학에 관심을 더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시기에 고향시 고향동에 중남미 문화원이 있다는 것은 고향시의 자랑으로 감탄하여야 할 대단한 일이라 오늘 방송에서 취재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남미 문화원은 인디오 문명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면 아시아 문명, 유럽 문명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 문명과 아메리카 문명은 역사의 비중이 작았지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문명은 미국으로 들어온 유럽인의 무력에 의해 해제되어 남은 게 별로 없고 남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오 인카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서 또 유럽에서 묻어온 천연두 등 전염병에 의해 해체되어 사라지게 되어 고구학 자료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잘 알려진 아시아나 유럽 문명은 이미 제국에서 다 고구학으로 연구하였고 알려지지 않은 인디오 문명은 우리가 고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고구학을 연구하는데 딱 알맞는 좋은 기회이기에 고향시에 중남미 문화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계 문화재로 자랑이고 세계 고구학 가치를 높이는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재단법인 중남미 문화원 원장 이복형님이 30여 년간 외교관 활동으로 중남미 지역 4개국 공관장을 지내면서 은퇴 후까지 4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중남미 고대 유물부터 식민재의 근현대 미술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 유일의 중남미 테마 문화 공간인 재단법인 중남미 문화원을 1994년에 설립하였다는군요. 중남미는 중묘와 카리브 및 남미 지역의 총칭으로 중남미 대륙은 한반도의 93.5배로서 전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33개 독립국으로 이뤄진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카나다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을 얘기한답니다. 빙하기의 몽고족이 얼음바다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와 북미에 정착하여 인디언으로 살게 되었고 또 중남미에 정착한 인디어들로 이 시기가 2, 3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이 때를 우리나라의 시기로 보면 구석기 시대로 몽고족들이기에 우리와 혈연 유전적으로 동질감이 있답니다. 인디어들이 사냥을 하는 수련민의 생활을 BC 6,000년부터 시작되었고 BC 3,000년의 인디어들은 농경을 시작하였답니다. 이들은 BC 5,000년경에 이르러 감자와 고추의 재배법을 시작하였고 BC 3,000년경에는 원시적이지만 옥수수를 재배할 줄 알았으며 이때부터 메타떼라는 돌절고를 사용하는 농경시대였다고 하네요. 중남미에는 3대 문명이 있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은 1400년부터 1500년대에 발전하였으며 수많은 자연의 신중에서 태양신을 최고로 승부해왔다고 하네요. 태양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사람의 피와 심장을 희생의 재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2만 년 전 베딩해업을 건너 우리와 비슷한 봉고 아시아계로 정착하여 발전한 아즈텍 문화로 태양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많은 석조 건물들이 현재 멕시코에 남아있어요. 두 번째로 마야 문명은 고전기와 신제국으로 나뉘며 고전 마야 문명은 AD 250년경에 시작되었고 그들은 석조각을 세우고 연호를 기록하였으며 태양력에 의한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춘분과 추분도 알고 있었다니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하네요. 이색적인 풍모와 건축 예술과 뛰어난 솜씨를 가진 마야 문화는 과테말라야 띠까리 고전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고 마야 신제국 시대였던 600년에서 약 200년간은 고대 마야의 문명의 절정기로 이때 그들은 2미터에서 1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돌기둥의 마야 숫자를 기록해 놓았다 하네요. 운드라스의 꽃반, 멕시코의 빨랑개가 그 중심지였으며 철기를 사용할 줄 몰랐던 마야인은 모든 물건을 돌과 나무로 만들었으며 천문학과 수학이 매우 발달하였으나 10세기 말 옆 마야 문명은 갑자기 멸명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미스터리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네요. 세번째로 인카 문명은 페류 지역에서 발달한 나츠카, 모츠카 문명 등 여러 문명이 합쳐져 모아진 문명으로 신화에 따르면 태양신은 자신의 아들 망고 까딱과 딸 마마 오크요를 지상에 보냈으며 이들은 황금 지팡이와 박히는 기름진 땅을 찾아 헤매다가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이 쿠스코에 도착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하네요. 초대학 망고 까빡에서 팔대 바라코짜까지 약 200년간은 전통 인카 제국의 시대로 외침을 물리치고 쿠스코 계곡을 평정하였으며 태양신의 숭배와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인카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늘었다고 합니다. 1471년 빠치쿠치가 아들 또빠 잉카에게 왕위를 물려줄 무렵에 인카는 볼리비아에서 칠레에 이르기까지 약 4,800km의 대제국으로 번성하였다고 하네요. 잉카의 석조 건물은 최고의 수준이며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으며 태양의 후예라고 믿는 이들을 인카 제국이라고 합니다. 중남미 역사를 알아야 문화를 이해하기에 역사 설명을 잠깐 하였습니다. 중남미 문화원은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야외 조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남미 문화원장님은 미국 사상가 랄프트 라인이 쓴 그대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라는 글을 좌우명 삼아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남미 문화원을 현재까지 키워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중남미 4개국 대사를 순회하며 지낼 수 있었던 계기로 틈틈이 문화자료를 모을 수 있었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서 중남미 문화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역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중남미 문화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조를 하는 사모님의 숨겨진 노력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사모님은 우연한 기회에 가발공장 무역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지금의 문화원 부지를 사고 갖고 후일에 박물관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장님이 중남미 각국에서 대사로 부임하셨을 때 벼룩시장을 돌며 침의 삼아 문화재를 한 점 한 점 구입하셨다고 그 시절을 설명하신답니다. 그것들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중남미의 성당을 통째로 가져와 종교관을 짓고 박물관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지을 때 정부에서 지어놓은 벽돌 한 점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제를 털어 지은 것이지요. 억적스런 사모님 덕에 중남미 문화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조각공원을 만들고 미술관을 만들고 하나하나 역사에 남길 일들을 하시어 우리가 가까이서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문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정신으로 박물관 개인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중남미 문화원은 수천 점의 하나하나의 역사가 깃들여 있고 구입하는 과정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서 원장님과 사모님의 노력으로 고향시에는 볼수록 아름다운 대표적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물관은 넓은 면적에 꽉 찬 모습으로 이국적인 중남미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알아보고 미술관에서 인디오들의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종교 전시관에서는 유럽의 카토릭 문화가 토착화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야외 조각공원에서는 중남미 근현대 작가들의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 가을에 중남미 박물관을 찾아보시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의 충격이 다가와 깊은 감동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중남미 문화원은 고향시 고향동 고향향교 옆에 있답니다. 예로부터 절이나 향교 옆에 기가 센 명당이라고 하여 털을 잡았다고 하네요. 한 개인의 일생의 노력을 통하여 기가 센 분이 기가 센 털을 잡아 역사에 남길 중남미 문화원을 만든 것에 감사드리며 깊어져가는 가을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시 덕양구 대양로 285번 길 33-15에 위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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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